여러분 하하 그 그것만 적어주세요 저 파트 때 아 메카 안좋아요 태어 빨리 해야 되죠 빨리 쓰셔도 돼요 아까 신호카는 비호와 쌤이 썼던 거 알지 왜 줄나줄나 쳐먹고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차 이겼다 다수께로 최종 수퍼 4대3 다수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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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힘든 거 없어요 단지 형들이 슬픈게 너무 힘들어요 참가기 헝헝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답답된 결론